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다 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문 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날리는 꽃잎 위에 얼음걸이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 나를 눈 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을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난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눈 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날리는 꽃잎 위에 얼음걸이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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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하려나